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7일 오늘의 컨텐츠는요 디프리 컨텐츠죠 에어본 PVP라고요 해외 유명 PVP 전용 미니게임 맵입니다 과연 저희들 중에 누가 우승자가 될지 4인용 맵이에요 스카이블럭 기반이구요 공중에 떠있는 섬에서 재료를 구한 다음 서로 그냥 어떤 방식을 사용하건 상대를 떨어뜨려 죽이건 활로 쏴주기건 칼로 그냥 머리를 헤드샷하건 죽이면 되는거에요 간단합니다 룰 한번 보죠 자 블럭을 설치하거나 부술 수 있구요 눈에 보이는 블럭들은 양털이건 나무건 다 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적을 모두다 몰살시키면 되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는요 자 원스유다이 만약에 죽는다면 바로 게임에서 나가지는 겁니다 그냥 개념상 게임에서 나가지는거지 죽으면 게임 모드 쓰고 EV 쓴 다음에 구경해요 알겠죠 저도 뭐 준비를 해야되니까 헤브펀 즐겨주시길 바래요 지적자가 친절하네요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레벨 투 스타트 어이짜 여기로 다 내려가요 여기서 이제 팀을 정하는거죠 저는 아까처럼 레드팀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승자는 레드지 리더는 레드지 나 크리 나 크리 내 오렌지 뺏겼어 야 후레쉬맨 안받냐고 후레쉬맨 마스크맨 안받냐고 나 어디로 가야돼 뭐야 주황색 주황색 하나 남아있는대로 가라고 뭐야 벡터맨 이글 벡터맨 레드 벡터맨은 레드가 아닌가 벡터맨 베어 이건가 베어 베어가 리더야 이글이 레더였나 생각이 안나 내가 그거 볼 라인 아니었어 벡터맨 나올 때 벡터맨 볼 라인 아니었어 내가 나는 그거 파워레인저 맞지 파워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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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2 1 고시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각자의 진영이고요 양털로 색깔로 표시되있죠 저는 레드니까 빨강팀이에요 자 이제 뭐든지 캘 수 있습니다 위에 역시나 인첸트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안에 책 하나가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에요 예 빨리 이런거 볼 시간이 없어요 재료를 빨리 구해야돼 재료를 빨리 구해야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초반에 지급해주는 템들을 먹어줘요 오케이 맛있쩡 여기 수박이 있는데 이걸 설치해서 부신 다음에 먹을거로 쓰려는 것 같아요 배고픔이 다 나는데 여기 수박이 랜덤으로 나오나? 개수가? 아 개수 랜덤이지 않나? 그래? 나 3개 나왔는데 다들 몇개 나왔어 어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잠시만요 수박을 부셔야지 나도 3개 나왔는데 진짜? 어 뭐야 조합대를 만들고 반 블럭을 만들어야 돼요 나 4개 나무를 절약하면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길을 만들 수 있죠 제인오프 비온다 비도 오고 맵에 있는 모든 블럭들은 다 부실 수 있죠 주십니다 양털도 부셔줘요 다 파괴해요 그냥 요거 아까 그 쓰잘데기 없는 책 들어 있던 곳이고요 다 파괴합니다 오케이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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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무서워 진짜 스카이블럭 어우 심장 떨려 아 일단 나무부터 캐자 물 때문에 안되겠어 이놈의 물은 문제여 어이구 슈라야 그 잘 캐네 그럼요 야 그거 갑옷 어서 먹었냐고 나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몸에 있는디 어디어디? 상자에 상자에 있는디 초반템 주는데? 예 아 나 있구나 나 바본가? 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가지고 있는디 어 거참 거참 아 거참 눈이 참 안 좋네 거기 참 나무를 다 캐줍니다 너네 나한테 그러지 마라 스카이블럭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냐? 나 안 봐준다 그러시던데 아까 누가 떨어져 진거 같은데 네 그럴 리가 기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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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탓인가 기분탓이에요 아싸 중앙템 먹어 살려줘 살려줘 이런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자 이제 나무를 캤으니깐 빨리 곡괭이를 만들도록 하죠 자 다 목재로 바꿔줍니다 좋아 뭐를 캐야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나가? 야 죽 là unav test 음 erry knows 결국 나무곡괭이 만들어줘요 빼앗 이걸로 이제 이 물은 생존용으로 지급이 되는거에요 이 물을 없애면 안돼 물을 없애면 그냥 마가는거와 똑같아 여기서 돌고깽이 만들어야 돼 돌부터 캐야죠 안돼 안돼 내 돌 니코오빠 벌써 그걸로 왔어? 어? 어 오우 돌 두개 어이야 막 튕겨 튕겨 아깝다 안전이랑 보장돼있지 않아 오케이 됐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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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잘 서있어야겠네 슈라이 떨어졌니 설마? 비코오빠가 밀렸어요 비코니 죽였어? 아이고 우리 비코니 잘했네? 또 통수 맞을 뻔했네 아이고 슈라 퍼블했네 통수치러가다가 죽은거지 저거는 아니 템 먹으러가다가 죽은거 통수치러가다가 죽은거지 뭘 템을 먹으러 나 게임오도 하네 내 템 먹으러왔어 내 템? 오케이 철 하나 아니 나 진짜 거기 척탄먹으러 갔다 척탄먹으러 갔다니 이걸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좋아 안돼 안돼 못먹었어 철 못먹었어 하나 떨어졌어 딴 데로 가자 딴 데도 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딴 데도 있어요 부숴가자 아 철 두개는 있어야 되는데 와 철 오케이 이게 보니까 여 여기도 가야돼 여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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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는 없다 이 밑에는 없다 이 밑에는 없다 연결해서 가요 여기에 아마 상자가 있을거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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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살을 주긴 하는데 이게 뭐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활을 만들 수 있나? 활이 있나? 이게 내가 찾은건데 아까 화로는? 아 화로에는 철 구우라고? 오케이 오케이 친절하네 화로까지 주고 여기 저희 작업자 오라죠 야 일단 우리 좀 평화롭게 가자 일단 비콘 뭐라고? 뭐라고? 지금? 지금? 여기가서 또 철을 캐죠 난 중계하겠어 잠깐만 잠깐만 반블럭 좀 더 만들어야겠다 난 지금 중계하겠어 죽었으면 중계밖에 더하나? 할게 없지 또 할게 없지 뭐 석탄이 없는거야 이쪽으로 갑니다 아 그럼 석탄이 있어야 철을 구울 수 있네? 아니 나무로 구울 수 있 아 나무로도 구울 수 있네 아 왜 말해 아 진짜 나무로도 구울 수 있잖아 어머 응 나만 알고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이 그건 다 알지 에이 그 정도는 그건 아이고 우리가 찬인가 그걸 모르게 슈라가 말해줘서 하는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에이 에이 그거 알지 아 진짜 말했다 아 정말 알지 원래 알아 원래 알아 원래 알았는데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여기 철 철 철 이걸 잘 먹어야 돼 이걸 잘 먹어야 돼 무조건 이거 봐 아 잠깐만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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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살려줘 야 죽어라 안돼 안돼 돌 빨리 부서져 내가 시기 죽으면 나의 그 꿈이여 아우 안돼 안돼 돌 왜 이렇게 안돼 안돼 빨리 부서져 어 부서 scope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오오오오오 오오 오 오오오오 죽을 뻔했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니 형아를 사람이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데 아깝다구 못된 사람들이 너무한 너무한게 아니냐 진짜 어머 피곤엽박 개첨재다 진짜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 열2 열2 첫째데? 이거는 바이바이인데? 내가 더 지니어스야. 왜왜? 뭔데? 뭔데 그래 뭔데 그래 우리도 또 정보 공유 좀 하자. 같이 삽시다. 이게 화살을 만들란 혜택이야. 아니 진짜로? 어떻게 그래? 이게 가운데 메인 창고가 두 개가 있어요. 아 진짜? 내가 그래서 아까 인텐들병 고개가 내가 죽인건데. 아 진짜 치사하게 그 가운데 쓰나? 그게 메인 가운데 빨리 가야지. 아니 있길래.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걸로 승부 보겠다. 승부 본다. 여기다가 이거 넣구요. 나무로 구워줘요. 오지마라. 도저히 안 찾아가도 뭐. 구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밤블럭 좀 더 만들어야겠어요. 길 연결해야 되니까. 아 옆에 좀 이동해볼까? 아니야 이거 인텐트부터 해야겠다. 레벨이 있어? 인텐트 병이 있어. 레벨 없어? 오케이 철 굽구요. 철굽은 리프 나오잖아. 박대기를 만들어주고. 네. 곡괭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곡괭이는 필요 없어. 배울 바에 도티님 이겨라. 도티님 이겨라. 일단은. 아까 그 창고를 다시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태민. 밑에 쪽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형이. 슈라야 나는. 나는 왜 이건 안해줘? 도티님 이겨라. 도티님 이겨라. 도티님 이겨라. 이겨라. 형은 그냥. 형 제외대상이야. 내가 우승하기만 해봐. 어. 뭐야 너. 뭐하기. 아. 아. 나 슈라일로 착각했어. 아 나. 야. 죽였다. 야. 나이스. 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뒤통수. 야. 대박. 아. 누구 좋으라고 한지. 야호. 이겼다. 내가. 내가 입 좀 털었지. 내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사실 너네한테 오고 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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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코니가. 인첸트된 사슬갑옷을 입고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본가. 서링님 고마워요. 초콜릿 고마워요.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센터에서 아무리 캐면 뭐하냐구. 어. 센터 왜 캔거야. 맞아. 왜 한거야. 얘기 좀 해봐. 여러분. 이런 게임이에요. 요런 미니게임입니다. 간단하면서. 그냥. 정말 할 거 없는 미니게임이지만. 은근히 스릴이 있네요. 이게. 심장 떨려. 심장 떨려. 센터에 뭐뭐 있어. 알려드려야지 좀. 센터에 상자가 있구요.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 다이아몬드를 니가 가지고 있네 하나. 인첸트병. 인첸트병. 인첸트병 있고. 위에 상자에는. 너 안 들려 마이크 하나도. 위에 상자에는. 그. 다이아 하나랑. 날카로운 후에 밀치기를 붙어있는 막대기랑. 어. 거미줄인가. 거미줄이랑. 후박이랑. 어오오오. 그래요. チета에서 사고. 먹으면 뭐합니카. 철칼 하나. 빨리 만들어서. 상대의 눈치를 잘 봐서 공격하면 되는거에요 자 즐겨본 오늘 처음으로 즐겨본 에어본 서바이벌이라는 스카이 블럭 기반의 간단하고 그냥 스릴있는 미니게임이에요 자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죠 뿅